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입니다. 저는 다나카 마리코라고 합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공부해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나요. 점심에 보통 뭘 먹어요? 김밥이나 햄버거를 먹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네,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할 줄 몰라요. 어제 본 영화 어땠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아니요, 별로 바쁘지 않아요. 제주도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얼마 동안 여행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행했어요. 콘서트 표가 있는데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친구인데 같은 학교에 다녀요. 어디 가세요? 친구한테 줄 선물을 사러 가요. 준호는 지금 뭐 해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치마보다 더 밝은 색은 없어요?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구두는 어떠세요? 디자인은 좋은데 발이 좀 불편해요.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안동에 한번 가보세요. 어머니가 안동을 좋아하실까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여행 일정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세한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예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오늘 보내면 이번 주에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 휴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쯤 도착할 거예요. 커피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 등록증도 필요해요? 아니요, 여권만 있으면 돼요. 유진 씨, 스테븐 씨 지금 없어요? 네, 집에 간 것 같아요. 나나 씨한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학생회관 3층에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스티븐 씨 친구예요. 한옥 마을에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한옥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가세요. 내일 친구들하고 부산으로 놀러 가요. 와, 좋겠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차가 벌써 떠나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기차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켈리 씨 좀 바꿔주세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메일 쓰는 중이에요. 김민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요리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수업 끝나고 뭐 해? 친구 만나러 명동에 갈 거야. 뭐 먹을래? 나는 칼국수 먹을래. 너는? 삼계탕 좋아해요? 아니요. 닭고기는 좋아하는데 삼계탕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감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기침이 계속 나요. 이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하루에 세 번씩 여덟 시간마다 드세요. 요즘 이가 계속 아파요. 치과에 가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유진 씨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스티븐 씨,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수업 끝나고 데이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냈어요. 나나 씨는 성격이 어때요? 여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에요. 머리를 잘랐네요? 네. 더워서 짧게 잘랐어요. 이사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가까워서 편하기는 하지만 좀 시끄러워요. 언제까지 집을 구해야 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5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구해야 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주변에 시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살기 편해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해요? 어른을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해요. 이 컴퓨터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아니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아키라 씨,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나나 씨는 샤오밍 씨와 고향 친구예요? 아니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 주세요. 네. 전화할게요. 커피 마시러 갈까요? 지금 배고픈데 밥 먼저 먹은 후에 가면 어때요? 주말인데 표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매해 놓았어요.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네. 설날에는 밥 대신 떡국을 먹어요.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갈까 해요. 제가 청소를 할까요?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언제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가셨어요. 아침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오늘 다른 때보다 늦게 왔네요? 네. 길이 막혀서 지각할 뻔했어요. 새로 산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 까만 가방이요? 속상하겠어요. 저기 걸려 있는 옷 좀 보여주세요. 네. 저 파란색 원피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네 달 됐어요. 좀 더 드세요. 아니에요.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내일부터 방학이다.